한동훈 반응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집 앞에 더탐사 기자들이 찾아온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이정재, 이마수, 용파리 같은 정치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깡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한동훈의 심리와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열받은 제 심리까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조만간 고소왕 되겠어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계속 고소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면 한다고 말하든가. 하여튼 고소를 너무 좋아하나 봐. 저는 한동훈 보면 항상 그 점은 탐복합니다. 기억력이 좋다는 점. 어떻게 이름까지 더 외우고 있어요? 이정재, 이마수, 용파리. 그러네요. 이거 아주 특이한데? 이마수는 이게 이승만 정파 때 활약했던 정치깡패죠. 용파리는 아마도 전두환 때일 거예요. 80년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때 활약한 게 아니고요. 시기가 좀 틀리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 용쾌 기억해놓고 있어요. 이거 기억을 했을까요? 아니면 써서 조사를 해서 쓴 걸까요? 준비를 해서 기자 읽을 했나? 그렇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즉각적으로 했다면 하여튼 기억력은 비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잊지 않는 자. 절대 잊지 않는. 이런 거를 딱 기억해놨다가. 존경했던 건 아니겠지, 정치깡패. 존경까지는 아니겠지, 설마. 어쨌든 기억하고 있다가 딱 터지니까 정치깡패라는 말을 더탐사에 갖다 붙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억력은 좋은데 그걸 자꾸 나쁜데 쓰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한동훈의 특징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로남불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독한 조사. 그건 뭐 스토킹 이상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제발 좀 떠나가달라. 사저 위에서 막 망원렌즈를 씻고 그랬잖아요. 그런 짓을 한 놈들 아니에요? 진해검살들이? 짜고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털 때도 기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동훈이가 뭐라 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 당하면 길길이 뛰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정말 천재죠. 말하는 건 항상 그런데 이 사람이. 한동훈의 심리의 기저에는 그게 있거든요. 내집단 외집단 구분 심리가 있거든요. 내집단은 쉽게 하면 우리 편. 외집단은 적 혹은 남의 편. 그래서 이중기준을 들이대는 거죠. 우리 편이 한 건 다 좋고 싸고 돌고 상대방이 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애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너는 저쪽 편이지? 이러면서 넘어오지마. 넘어오지마. 선 넘어오는 건 볼펜으로 찍을 거야. 이런 건데 이런 심리를 한동훈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일단 정치 입장을 떠나서. 그래서 굉장히 이중기준 내로남불의 심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련의 일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나있는 사람이다 싶어요. 표현들이 되게 거칠어요. 옛날에도 공격할 때 표현들이 거칠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거실래요? 이런 거? 거실래요? 그런 것도 그렇고죠. 표현 자체가 너무 공격적이긴 해요. 공격적이에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협잡을 했더니 이런 식의 표현. 단어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어우 깜짝 놀랄만한 그런 단어들. 정치각표에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럼 프레임을 잘 짜는 건 아닐까요? 그게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화가 나요. 떠올라요. 욕이 언제 잘 튀어나가요? 열받았을 때. 열받았을 때잖아요. 화났을 때 욕이 막 떠오르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몰랐던 욕까지 막 나오잖아요. 기분 좋으면 말이 순해지죠. 부드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상태의 기초에서 보통 언어가 이렇게 좌우되거든요. 특히 언어에서의 공격성이라든가 단어 선택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심리상태 영향을 크게 받고 특히 감정상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난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난폭해지셨어요? 네.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땐 좀 말이 세지잖아요. 저도 모르게. 가득 욕이 나갈 때도 있고. 요즘 박근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셨는데. 맞아요. 온화한 체스를 해요. 약간 좀 무시하는 정도?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절제가 잘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순간 화가 나서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저는 한동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화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거칠게 거친 표현들이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쭉 마음속에 화를 쌓아오는 사람이구나. 마음속에 분노가 엄청 많은 사람이구나. 잘못하면 뭐 어디 가서 불 지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그릇이 작잖아요. 그릇이 작다 보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진 못한다 생각해요. 상대방을 이긴 중에서 제일 고수의 방법은 판을 짜서 완전히 꼬꾸라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이긴 거 아니에요. 말로 이길라 그러는 거. 그것도 거친 말로 막 이길라 그러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이건가 봐. 말만의 말만 막 열받아 죽겠어. 난 행동판대. 그런 방법을 쓰는데 하수의 방법이다 거의. 그래서 뭐 왈발 지저대는 식의 공격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한테 공격을 펴보는 걸 좋아하지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잡아뜨린다든가 밀어붙인다든가 하는 면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하수는 하수다. 한동훈이.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만나서 할 때 귀만 막으면 돼요. 이렇게 약간. 왜 안 드는데 안 드는데 말로 계속 하니까. 귀만 막고 안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 자기가 떠들고나 지쳤을 때 다시 귀 열고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되게 하수의 방법이죠. 사실 이제 좀 센 사람들은 안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막 화를 내도. 그리고 우리 맹구 사회자님께서 한동훈을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느냐. 좀 이제 그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더 화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 심리 문제일까요. 객관적으로 제가 몇 개 물어볼게요. 한동훈이 좀 쓰러워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겁은 많은 놈이 뒷배 믿고 설치는 것 보면서 화가 나요. 설치는 게 짜증 나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는 놈이 있는 척 하면서 뒷배를 믿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깐죽 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요. 네. 깐죽 되는 거 너무 화나요. 아 깐죽. 저는 그건 좀 짜증은 나는데 약간 깊은 어떤 빡침은 아닌 것 같아요. 깐죽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서 파르르 막 하면서 공격하는 거 보면 화나요. 그건 보면 무섭죠. 보면. 그건 우스워요. 우스워요. 재밌어요. 그럼 깜냥도 안 되는 인간이 장관을 하면서 골값 떠는. 그겁니다. 그게 너무 맘에 안 들어. 아 예. 그러면 나왔네. 객관식으로 다섯 번째. 이겁니다. 이거. 이거 뭣도 아닌 놈이 뭐가 된 것 마냥 막 떠드는데 말은 좀 그럴 듯하게 하니까. 그게 왜 이렇게 애매워요. 그니까 사기꾼 보는 느낌? 그렇죠. 사기꾼인데 아 근데 말을 좀 잘해. 말을 좀 잘하는 느낌을 내가 받아. 그거 치는 거. 그게 치는 거. 그게 치는 거. 그게 치는 거. 주도인으로 살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게 한동훈에 대해서 20대 남자들이 아까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유형의 20대 남자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안 되는데 되게 뭐 예를 들면 나 군대 갔다 왔는데 뭐 군대라는 건 뭐 그런 곳이야. 너 꼭 까야지. 이렇게 까부는 애들 있잖아요. 잘난 척하는 애들. 막 장황하게 막 얘기하면서. 그런 애들 보면은 정말 한심스러워가지고. 아우. 어쩌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동훈이 약간 그런 과거든요. 근데 또 그런 과의 남자애들이 한동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별거일 일이 없는데 한동훈은 법무장관자까지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놈이 윤석열한테 이거 해가지고 잘 입혀서 법무장관 차지하고 눈에 뵈는 것 없이 마구 설치고 다니는 꼬라지 보면 이제 좀 짜증나죠. 그렇죠. 그거 때문에 화가 나시나봐요. 그럼 뭐 본인 잘못은 아니고 한동훈이 잘못이네요. 다행이다. 윤석열 잘못이기도 하고. 대부분 보통 그런 사람들한테 짜증이 나겠죠. 저도 비슷한 게 한동훈이 힘센 건 무서운 줄 알아서 윤석열이 된 김이어서 여기 와서는 대장마릇하는 게 정말 쟤를 어떻게 혼내주지. 비굴한 모습이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 그러면 좀 재화도 많이 풀리겠네요. 한 번에 쟝. 본 것도 아니었구나. 저런 놈이었구나. 이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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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